성원의 김숙이 언니의 라디오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. 자 수능 끝나고 첫 번째 토요일 오늘 자유를 만끽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. 그죠? 네. 어저께 저희 대학로 나갔었잖아요. 네. 수능을 마치고 같이 엄마랑 우산 나눴으면서 단풍 구경하러 온 수험생들이 좀 있더라고요. 맞아 맞아 맞아. 그렇죠? 저희가 몇 커플 만났죠? 네네네. 네. 뭐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그 수험생 눈치 보느라 정말 발 뒤꿈치 들면서 다녔을 그 가족들. 근데 소은 씨 옛날에 그랬었어요? 학력권사 칠 때? 아니요. 우리 집은 떠들고 난리 났었어. 신경도 나서고 나가서 공부를 했어. 위에 언니들은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그랬을 것이고 김숙 씨는 공부를 포기했으니까 그랬을 것이고. 좀 조용히 해달라. 김숙 씨가? 내일 수능이지 않냐.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. 네. 집에서 네가 제일 시끄럽다. 나가서 공부해라. 네가 나가서 공부해라. 왜 우리를 다 내쫓냐. 굉장히 강하게 키우셨어요. 그래요? 네. 그래요. 평소에 언니네 라디오 볼륨 작게 해놓고 들으셨던 수험생 가족 여러분, 직장 여러분, 토요일만큼 마음 편하게 눈치 보지 말고 볼륨 업 크게 하고 들어주십시오. 네. 지금부터 나에게 토요일은 뭐뭐뭐다. 네. 나에게 토요일은 네모다. 나에게 토요일은 디저트다. 왜죠? 음식 맛있는 걸 먹고 나서 사실은 디저트를 먹어주면 그 음식이 더욱더 맛있게 느껴지고 뭔가 입가심이 싹 대면서 입안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. 네. 토요일은 저에게 그런 날이에요. 진짜 바쁘게 살다가 토요일은 조금 그래도 정리가 되고 생방송을 딱 마무리하고 나면 정말 정리가 되는. 느낌으로. 그렇죠.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? 아니 안 물어볼래요. 하나 준비했어. 하나 준비했어요? 하나 준비했어. 자. 김숙이에게 월요일은 어떤 거다? 예? 월요일이요? 네. 그거 다시 생각할게요. 노래 하나만 해주시면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. 지금 우리 사연 받고 있죠? 네. 나에게 토요일은 자유다. 네. 나에게 토요일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? 무엇이다. 기발하고 재미있는 여러분들 사연 어디로 보낼까요?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님 유료문자 아니면 무료로 고릴라 게시판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 다 받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도 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신경 좀 쓰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늘상 보는 라디오 복장이 똑같다며. 심지어 어떤 분은 나한테 어? 저거 닌가함께서 입었던 옷이라고. 아니 옷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? 겨울옷이? 한도볼로 그냥 한 철 입는 거지 뭐. 다 그런 거죠. 뭐 맨날 옷 갈아입습니까? 연예인이라고. 자 그리고 오늘 저 불시에 찾아오는 돌발 퀴즈도 있으니까. 네. 다들 긴장하면서 들어주십시오.